오늘의 취업정보입니다. 루이비통 코리아에서 고객상담원에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중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의료법인 어울림의료재단 정성요양병원에서 단체급식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구로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 남부지사입니다. 신성 오토모티브 주식회사에서 인쇄, 목재, 가구 및 기타 제조 분야 단순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경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캠프리본에서 섬유의복 분야 단순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경기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맑은기업에서 배송납품운전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상북도 울진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경북지사입니다. 의료법인 대산의료재단에서 병원 행정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9일까지며 근무지는 전라북도 익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전북지사입니다. 주식회사 보승하이텍에서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16일까지며 근무지는 울산시 울주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지사는 울산지사입니다. EU사회적협동조합에서 총무 및 일반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부산시 해운대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광주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티파니코리아에서 백화점 판매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중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